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찰 인사를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법무부는 8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대실있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법무부가 허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냥 요식행위로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8월 6일 날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대금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 성진 후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예상하는 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검사장 성진자 6명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이 추천했던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진자를 포함한 검사장들을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직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과 전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8월 7일 날 검찰 고위직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건 행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 직접 수행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조금도 무리가 아닙니다. 인사건 행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4.15 부정선거 수사 가능성입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서 여러 부분에 주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4.15 총선의 수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지난 2월 10일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7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선거사범 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다짐하는 제21대 총선 대비 전국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 멋진 것이죠.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다합니다.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써 우리 헌법체제인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주 원칙적이고 멋진 당부입니다. 그러나 말과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을 선거사건 수사를 위해서 남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전주지검장으로 발령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이 배용원 공공부장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신성직 반부패 강력부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던 서울중앙지검 출신입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성윤 신임 대검공공수사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수사와 함께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앞으로 차고 나갈 것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척근으로 통하는 이장현 공공수사부장이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사범을 제대로 다루기를 기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엄청난 부정직한 일이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는 4.15 총선에 대한 엄정한 검찰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1월 검찰 인사 대학살 사건이 터졌을 때 1월 25일자 조선일보는 인사 후일담으로 서울중앙지검 새로 오는 검찰 중간 간부 10명 가운데 4명의 호남 출신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역 안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사였다. 전국 최대 규모인 검찰청의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보임된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 호남 편중이 도드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신규 보임자 33명 가운데 출생지가 호남인 중간 간부는 13명이다. 신규 보임자 가운데서 무려 39.4%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자리 가운데 2자리가 전남이 고향이다. 이정현 51세 사법연수원 27기 제1차장검사와 신성식 57세 사법연수원 27기 제3차장검사를 들 수 있다. 아무튼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검찰 차원의 수사는 철저하게 봉쇄된 또 봉쇄를 시도한 검찰 고위직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져온 사람들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검찰 인사임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상했지만 그 예상보다도 더욱더 강력하게 4.15 부정선거의 수사를 검찰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검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출범한 공데일리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누르시면 온란신문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cong 공tv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